오늘도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시죠. 이 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비온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뉴페이스로 등장을 했고 전립선 암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대 급등세 오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셀비온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또 준비해놓고 보니까. 일단 9시 뉴스에서 몇 달 전에 혹시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치료기 처음으로 들여온 거 혹시 보셨나요, 뉴스? 안 보셨나요? 그때 보고 정말 아이언맨의 실험실 같은 그런 암이 정복이 되는 것들이 점점 새로운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도입이 되구나. 이걸 봤는데 그 중입자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연세의료원에서만 최초로 하고 있는 건데 빛의 속도의 70%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탄소이온을 쏘는 에너지 빔을 날리는 거예요. 암세포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초기의 암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의 암 말고 전이가 돼서 굉장히 말기암으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치료를 하는 어쨌든 간에 중입자니 방사성이니 우리 아까 전에 원자력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걸 핵으로 발전시키는데 쓰는 그런 얘기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암의 치료에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지금 에너지 빔을 암 부위에 정밀하게 써서 암수표를 주기는 치료법인 이 중입자 치료 플러스 이 방사성 의약품을 조합을 하면 암의 초기부터 암이 말기로 갔을 때 이런 환자들을 그 암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이제 아주 한정된 환자들만 받을 수 있고 한 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접근도가 아직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암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발걸음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셀비온은 이제 방사성 의약품인데 지금 그 최태원의 장녀분께서 SK바이오팜의 IR에 나오셔가지고 방사성 의약품이 앞으로 유망하고 내가 이걸 이끌어 가보겠다. 이 최태원의 차녀분은 이번에 결혼하셨는데 이제 군대 여자 장교로 가셨잖아요. 이 장녀분은 이제 이 SK바이오팜에서 방사성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방사성 의약품을 손을 댔기 때문에 이 방사성 의약품이 앞으로 커질 새로운 이제 모델리티가 되는 거죠. ADC 치료제에 이어서 이제 방사성 의약품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SK바이오팜, 동아ST, 그리고 이번에 상장한 셀비온까지 방사성 의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거는 플로빅토가 유일합니다. 플로빅토가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방사성 미사일이어서 지금 차세대 표적 방사성 의약품 중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암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최초로 플로빅토 치료가 시행이 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셀비온이 굉장히 조금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상시험 중인데 이상임상 중간 결과에서 객관적 반응률 일단 이제 표적 방사성 의약품이니까 이것도 표적치료제겠죠. 이 반응률이 객관적 반응률이 38.5가 나와서 플로빅토의 임상 3상에서 나왔던 29.8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폭이죠. 이것도 방사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신장의 피폭 측정지가 1백크럴당 0.31 그레이 나왔는데 플로빅토가 임상 3상에서 0.43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효능 면에서 반응률도 높고 안정성 면에서 피폭 측정지도 훨씬 낮게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받게 합니다. 물론 플로빅토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후발주조라서의 약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플로빅토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나오면 바로 2인자로 등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방사선 의약품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고 봤을 때 지금 SK바이오팜, 동아SD, 셀비온, 그리고 퓨처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방사선 의약품 씬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10% 정도의 상승률이었는데 지금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하자마자 아주 뜨거운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서 셀비온이 급등을 하고 있고 아마 10월 16일에 상장에서 고점을 찍었던 26,850원 여기는 지금 1,000원 차이로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일단 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셀비온. 이제 SK그룹을 필두로 더 커질 방사성 의약품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제 테마 가지고 오셨네요. 이 종목도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역시나 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러와 보틀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잘 못 찾겠어서 지금 일단 휴제리 신고과를 갔죠. 메리톡스는 포기를 안 할 것 같고 참 보톡스주를 한다는 게 참 피곤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게 싸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웅 제약의 나보타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웅 제약을 대신해서 미국 담당을 하던 에볼루스랑 그 다음에 메리톡스의 파트너인 엘러간, 지금 에브비가 가져갔죠. 이 3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나보타를 파는 걸 허용하면서 합의로 끝났잖아요. ITC가 판결 내린 것은 21개월 판매 금지였는데 그게 이제 합의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또 진행 중이거든요. 메리톡스가 대웅 제약에 또 걸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이 휴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ITC에서 판정이 나온 게 휴젤에 일단 손을 들어주는 판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메리톡스는 절대 승복하지 못하죠. 다시 재소를 할 것이고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바로 잡으려고 식약처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균주 출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주 출처. 이게 자연에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보틀림톡신이. 그 어디서 나왔냐고 했을 때 그때 다 나왔잖아요. 우리도 보틀림톡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점심시간에 통조림캔, 참치캔에 라면 드신 분 계시죠? 혹시 통조림캔 따다가 손 베신 분 계실 거예요? 전국에 한 명 있겠죠? 손 뱉을 때 거기서 보틀림톡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보틀림톡신 기업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식약처에서 너네 균주 출처 밝혀라 했더니 그 직원이 통조림캔 따다가 손을 뱉는데 거기서 보틀림톡신을 독소 A균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라고 했냐면 마국관을 치우는데 마국관에서 말똥을 치우는데 마국관 똥의 말똥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너네 그거 다 내라. 다 내라고 했어요. 너네 모든 거 균주 출처를 다 밝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무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 기업의 어떤 비밀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식약처가 기강을 잡으려다가 또 실패했고 서로 소송전 난타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틀림톡신 허가를 받은 게 메디톡스, 휴젤, 대용제약, 휴운스 바이오, 파마, 종문당, 휴메딕스, 메디카 코리아,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 BMC, 한국 BMI, 종문당 바이오, 대용바이오, 파마리서치 바이오에서 무려 20곳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도대체 어디서 발견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균주출처를 밝히라는 것도 이제 무마가 됐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테마는 여기에 처음에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로 팔았단 말이죠. 우리가 보필러 보필러라고 보톡스 필러를 보통 같이 막는데 그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잖아요. 보톡스랑 필러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능이 틀려요. 그러니까 보필러를 처방하는 거예요. 은은님들이 비유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필러는 보톡스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은 보톡스란 말이에요. 보톡스 메인 필러가 에피타이저 이런 식이죠. 디저트.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가 주력으로 했는데 62%가 매출이 필러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테마가 이 난리통을 보니까 야 이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물론 아까 전에 식약처에서 균주 출처를 밝히라는 거는 무마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뭣 모르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들어갔다가는 소송을 당하기가 십상이거든요. 100%예요. 제테마가 지금 또 뭐 들고 나가고 하면 우리 균주 출처 훔쳐갔네 이러거든요. 뭐 제테마로 간 연구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일하다가 제테마로 간 연구원이 있다. 그 연구원이 빼돌렸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가다가 영국 공중보건원으로부터 보톨리누 톡신 균주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하려고. 야 우리 출처 확실해? 우리 마구간 무슨 통조림캔 아니야? 나 우리 영국 공중보건원에서 인증 받았어. 여기서 분양 받은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가서 제테마 더 톡신주 100유닛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시각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톨리누 톡신 더 톡신이 사전 수출 계약 액수가 8천억 원이거든요. 식약처 인허가는 아까 말했던 받지는 않았는데 인허가가 지금 거의 확실시돼요. 그래서 이거를 받기도 전에 이미 수출 계약을 8천억 원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현재 임상 3상이고요. 미국에서는 임상 2상이에요. 메디톡스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메디톡스 주주분들은. 계속 소송전을 했는데 결국엔 결과가 대웅제약은 나버타를 미국에서 팔고 있고 그 사이에 휴자름 보톨릭스를 중국에 간 거예요. 메디톡스는 중국, 미국을 다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 시장이 결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톡신 같은 경우에 중국 현재 임상 3상의 미국 임상 2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뒤늦게 들어갔는데 확실하게 분양받아서 출처를 확실히 하고 들어간 게 오히려 기존에 들어가서 난타전 속에서 막 피 흘리고 이런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필러로서 캐시카우를 창출해 놓은 상태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는 게 지금 아까 보톨릭놈톡신 AA 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A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톨릭놈톡신 중에 A형 독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E형 독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테마가. 이게 뭐냐면 A, B, C, D, E, F, G가 있는데 현재 상업화된 건 다 A타입이거든요. A타입의 장점은 이거예요. 투여한 지 3일 후나 7일 후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효과는 좀 늦게 나타나는데 지속 시간이 길어요. 한 번 맞으면, 지금 거 맞으면 6개월 가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오라고 해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맞아요. 6개월 뒤쯤에 다시 맞으러 오세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많이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짧아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6개월이에요. 그런데 E타입은 뭐냐. E타입은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A타입은 한 3일에서 사람에 따라 일주일 지나야 효과가 나오거든요. 팽팽해지는 게. 그런데 이 E타입은 빨리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나 내일 당장 소개팅 있는데 그 사람들은 E타입을 맞으면 바로 나타나요. 대신에 이거는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E타입이랑 다르게 4주밖에 안 가요. 대신에 빨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E타입을 개발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에서 효능성 있게 쓰일 수가 있어요. 급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E타입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을 아직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치료용입니다. 치료용. 지금 이 독소가 굉장히 탄저균에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저기로 치료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미간 주름이나 주름을 피는 건데 이 치료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치료용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미용용으로 쓰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50%가 넘는 게 치료용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처에 지금 뇌졸중 후에 상지근육 경직이 온 환자 이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 주름 개선용으로는 이미 품목 허가 신청을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졸중 후 상지근육 이상이 오신 분들 이분들에게 치료용으로 쓰이는 것도 지금 임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태만은 뒤늦게 들어갔지만 여러 것을 확실하게 내가 영국 공중보건원으로부터 균주 분양을 받았다는 이게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개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치료용으로도 해보고 E타입으로도 해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피 터지는 전장 속에 미리 들어간 게 아니라 뒤로 좀 물러나 있다가 야, 이렇게 판이 돌아가네? 우리는 제대로 처음부터 받아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오히려 뒤늦게 들어가서 조금 머리를 쓰고 좀 늦췄던 게 제태마에게는 굉장히 좋은 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러를 주력하고 있고 또 E타입 치료용 관련해서 보톡스까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주가 흐름 전개가 될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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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